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A 거점을 점령했다. 적이 C 거점을 차지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B2. 준비 bin 소중. B2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 얻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힛 히힛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5분 남았다. 그대로만 하라고. 5분 남았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바다에 9분 남았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그땐 이런 거 하는 거 같아. 다음은 3분입니다. B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불쌍 2조! 승리가 노랍이다. 엄맘 터치. 희망 터치. 자네의 승리로 도시에도 희망이 생기는군. 한글자막 by 한효정